바가지 요금에 울지 않고 숙박비를 알뜰하게 절약하는 방법은 없을까? 이른 아침 휴가를 맞아 한껏 들뜬 이 커플? 휴가 가시나 봐요? 네, 저 휴가 가요. 어디로 가세요? 저희 아직 안 정했는데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려고요. 오늘 가는데 오늘 알아본다! 8월 극성수기에 꿈도 못 꿀 소리? 그런데 바짜고짜 휴대폰을 뒤적거리는 커플? 아하! 요즘 같은 휴가철에 유용하다는 타임커머스! 당일 땡체리된 상품을 많게는 50% 이상까지 할인! 숙소는 물론 각종 공연과 외식까지 할인되는 소셜커머스라고! 괜찮네요! 방가 50% 이상 할인된 가격에 예약을 했어요. 성수기에 어디서 이렇게 예약을 할 수 있겠어요? 손가락 하나 까딱하니 할인된 가격에 예약 똑딱! 결제 끝! 가자! 고고! 고고! 아, 좋겠어요! 막바지 여름 부담줄린 꿀팁으로 즐거운 휴가 보내세요!